그 제가 듣기에는 목욕탕 보다는 찜질방 같은 데를 뭐 자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 그런데 그게 솔직히 얘기할게요. 대본은 그렇게 나왔어요. 대본은 그렇게 얘기하러 나왔는데 저는 찜질방 처음이에요. 아 그래요? 저는 대본에 찜질방 자주 간다라는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찜질방 자주 가시는구나. 저는 그 목욕탕은 자주 가봤었는데 찜질방은 처음이에요. 아 그래요? 제가요 아까 대본 리딩을 하는데 피의생님이 넌 이제 찜질방 좀 자주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. 지오디가 이렇게 솔직해요. 제가 그래서 이제 찜질방 어 찜질방도 자주 가신다며 그래서 다음 멘트를 준비하려고 아 요즘에 좀 안무 연습 때문에요. 몸도 좀 찌푸다놓고 그래서 좀 자주 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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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δώ 눈